오는 16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반입 금지 물품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정의진 기자가 유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영어 절대평가 도입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응시자의 상위 4%만 1등급이었는데 이번부터는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전체 성적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수시 합격자들도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갖고 들어가는 일도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용 샤프나 볼펜은 사용할 수 없고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능 시험장에는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반입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도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는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주의가 필요한 건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입니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 중 선택 과목의 시간대를 혼동하거나 두 과목을 동시에 풀다 적발돼 0점 처리된 학생은 69명이나 됐습니다. KBC 정은희진입니다.